잉어 좋지 잉어 좋아 잉어 좋아 아아 하하하 아이고 미 와아 빡스 으이 우와아 하하하 내가 지금 아침 낚시 있는 데가 하는 건 아니고 에 친구가 잡은 놈 내가 요거살 아침에 어디 가꿨지롱 하하하하 엄청 크네요 면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이제 샘으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하세요 8kg 하하하하 8kg 이 8kg짜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요 2관이 넘는 거야 한 마리가 아이고 미 그러네 야 이거 3.75니까 2.5관이 90cm에 8.8kg 오늘 요 잉어는 억득의 제도가 없는 날 나는 아주 잉어를 만난 아주 행운의 억득의 기분이 좋은 날 하하하하 8kg짜리 잉어 8kg짜리 잉어에다가 90cm 90cm 아아 아아 인삼 대추 당귀 뭐 헛개나무 여러가지 약재를 집어 넣어 가지고 보이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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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잉어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와아 찍어보고 잘생겼지 잘생겼어 여리도 한번 해보고 여리도 한번 해보고 여리도 한번 해보고 잘생겼어 눈만 깜빡깜빡 아아 완전히 불덕간데 입이 여기에 황동강 누른 잉어를 나갈침에 근적해 갖고 왔습니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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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알들 이들은 아직도 이를 설렬을 안 했는가봐 웬네 이 잉어가 몇 수천 워 이거 안잡아야 잡았다 잡았다 이거 뭐 뭐 이렇게 알이 많냐 왜 다 합치라고 잡았다 그럼 뭐에다가 부어버리세요 거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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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낫네 날이 낫어 날이 낫어 무서워 먹지도 못하네 헤헤헤 먹어 지금 중개해 한눈 먹으면 다 먹은다 맛을 봤어 네 와 맛을 봤어 맛을 봤어 와 와 맛을 봤어 여기 못 먹어 하하하 위치구리 안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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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열어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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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 끝내줘 으 해충 해충 힘이 불꽝 으 하하 으 으 으 큰형 으 으 으 하하 아침 8시부터 떼갖고 한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9시간 떼네 지금 9시간을 이 무쇠솥에 넣고 구워버렸으니 저 내 기스만 쭉 빠져가지고 우리 몸으로 쏙 들어온다 그러면 나는 10년을 더 젊어진다 아 여름 먹고 해촌을 햇도다 아